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샤돌라인 골프 게임을 하고 있는 1번 갑두리 입니다. 여기에 갑두리 캐릭이 보이죠? 이 캐릭을 가지고 제가 15년 정도 샤돌라인 골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골프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드릴께요. 그리고 골프 이렇게 전장이 있구요. 골프 방을 만들어서 만들어 볼께요. 골프하고 캐디가 있죠? 캐디하고 같이 골프를 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알고 혼자지만 골프는 원래 4명이 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3명이 더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니까 혼자 쳐 볼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옷과 장비를 가지고 골프 인디에 동그랗게 보이는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께요. 이게 인디죠? 이렇게 맞춰서 조금 놀려 볼께요.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부는데 이걸 그대로 치면 이게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100%의 힘을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맞추면 거기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쳐 볼께요. 골이 날라가죠? 멋있습니다. 이렇게 날라가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죠? 아까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장비 샌들을 가지고 이 거리에 맞는 거를 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쳐 볼께요.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이제 퍼터로 여기 퍼터가 있어요. 퍼터로 자동으로 갈께요. 퍼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임입니다. 이게 샤돌라인 인터넷 게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멋있죠? 지금 보면 숲과 나무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게임이에요. 급하게 치는 게임도 아니고 시간은 언제든 조절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샤돌라인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샤돌라인 게임을 보고 싶다면 제 채널에 많이 와주시고요. 제 채널이 1번 갑돌입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